다음 문제 가볼까? 문제 주세요! 계란도 좋아! 맛있는 단백질 칼슘! 근데요! 자꾸 먹으면 가스가 세요! 어떻게? 여럿게! 그럴 땐 공기청정기 참동! 어색한 상황이지? 네가 거기서 왜 나와? 미안해요, 장난을 치려던 건데 나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옆집에서도 다 들렸겠다 괜찮아요 오지 마!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그냥 소리야 소리! 냄새도 안 나! 말도 안 돼 이게 갑자기 작동한다고? 아직 출근 시간 5분 남았으니까 9시에 다시 나올게요 재홍이 혹시 기억나왔나? 기억이 잘 안 나 기억나는 것 같아 생각을 좀 해보고 아직 출근 시간 5분 남았으니까 9시에 다시 나올게요 남아 있는 거 있으면 다 껴놔요 아직 출근 시간 5분 남았으면 다 껴놔요 정답! 아직 출근 시간 5분 남았으니까 9시에 다시 나올게요 그 정도 시간이면 냄새 다 빠질 거예요 땡! 아니야! 정! 저 알 것 같아요 그 당사한테 기회를 좀 주고 말은 하지 말고 그때 했던 표정과 9시나 8시 5시 5시 5분에 나와요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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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출근 시간 5분 남았으니까 9시에 다시 나올게요 그렇지! 정답으로 안 해 아직 출근 시간 5분 남았으니까 9시에 다시 나올게요 저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! 그렇지! 그런 느낌이야! 맞아! 그런 느낌이야! 국보! 아직 출근 시간 5분 남았으니까 9시에 다시 나올게요 레드 썬 레드 썬 네! 이게 어떻게 힌트를 줄 수도 없고 더 어려워졌나? 그래서... 침착해요 뭐 안 지역 맞춰도 된다고 하네 안 지역 맞춰도 되지 그렇지!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내는 거니까 아니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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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.. 한 글자랑 비슷하니까 본인이 한 글자라도 틀리면 오케이 우리한테 점수 줘 아 그래? 아 그럼 여기서 틀리면 여기 점수죠? 괜찮아요? 맞히면 그러면 뭐? 맞히면? 맞히면 어디서 나오죠? 대신 맞히면 점수. 한 글자도 안 틀릴게. 그래. 한 글자도 안 틀리면. 오케이. 오케이. 저거 알 것 같은데. 정답은? 아직 출근 시간 5분 남았으니까 9시에 다시 나올게요.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.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. 땡! 어? 아니라고요? 점수! 자, 국보에게 점수! 국보에게 점수! 아 괜찮아질 거예요. 우리가 정답하면 보여주세요. 정답! 자, 우리가 정답 하나 보여주세요. 정답 화면 보여주세요. 혹시 다시 나올게요.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.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.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. 땡! 이렇게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했는데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, 여러분. 다르네. 아니, 그럼 다가 들어가야 됐어요, 원래는. 아, 원래는? 아, 그러면 원래 연기를 못 한 거다? 아니지, 아니지. 그건 아니고? 한 글자라도 틀리면 우리가 점수 맞게 돼. 그렇지. 에이스였으니까. 그러면 이번에 그쪽이 한 글자 틀리면 우리 점수 주세요. 아, 이건 괜찮은데. 아니, 우리는 너무 출연을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면 오디션 봐서 추려야지 그랬어요. 네. 옳지, 옳지. 자, 계속 가볼게. 다음 문제. 도라이세. 다리, 내가. 근데 기가 찼어.